우원시 그장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취재 좀 했습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하고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법사위 국회의원들 얘기에 따르면 본래는 그 세 개의 법안을 다 캔슬시켰잖아요 우원시 그장이 하나 정도는 상정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지역화폐법 정도는 최소한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아주 절실한 건데 이것마저도 세 개를 다 의료대란, 의정갈등 빨리 해결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나고서 상정하겠다 이것이 왜 문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장 잘못 뽑았다 국회의원장 잘못 뽑았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우원식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홀딩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세 가지입니다 법사위원들이 어제 정말 국민의힘의 총공세에 맞서서 안건조정위원회도 국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단결해 왔고 그것도 4시간 만에 못하게 하고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의정갈등부터 풀어라 아니 우원식 의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말이죠 의정갈등 풀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의전서열 2입니다 국회의장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국민이 고통 속에 있고 정말 추석 때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병원 가도 병원 갈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뭘 했습니까? 성명이라도 한번 발표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것 빨리 풀라고 얘기라도 했습니까? 왜 국회의원들 탓을 해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 처사에 유감을 표현한다고 성명을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잘못 뽑았다 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죠 왜 중요하냐 하면 빨리 이것을 보내 상정하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타수축가조자 명품가방수사 수수 등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김건희의 공청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개입은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올해 10월 10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거를 거북을 행사하게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드러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석 이후에 한다 그러면 이 공청개입 선거법 위반은 이 특검법에서 휴지조각이 되는 거죠 그걸 우원식 의장이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특검법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 물론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는 것입니다만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 의결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뒤로 늦췄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공소시효가 늘어납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좀 달라집니까? 상황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의정갈등이 풀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지역화폐법은 특히 법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지역화폐법 이것도 전체 국민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중소상공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 진짜 이해하지 못할 처사를 우원식 의장이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상정하십시오 최소한 한 개라도 본회의 상정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믿었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회의장이 되면 마치 자기 자신이 대우도 받고 경호도 받고 공간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회주의가 지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국회에서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를 신뢰하는 어느 정도의 신뢰하는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싸우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바뀌겠지 그리고 정치력과 어떤 타협술을 발휘해서 최상병 특검법 제의 의결할 때 또 김건희 특검법 제의 의결할 때 저들을 혼란에 불러일으키면서 하나하나 전진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기대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회의장이 진흙탕물로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되고 추석 때 더 답답해집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오원식장 당신이 불을 짓는 의회주의가 망가집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게 되고 아마 거리에 나오게 될 것이고 국회는 대표제 민주주의 대표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오늘이라도 빨리 본회의를 상정하십시오 19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19일날 될지 안 될지 추석 지나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갈등 풀어라 그러는데 환경이 직접 나서 푸십시오 타협책을, 타협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정말 의사들을 국회의장실로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지 직접 찾아가든지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건이를 세간에서 말해요 뭐라고 부르냐 악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김건이의 악패 제가 나열해도 끝이 없습니다 인사개입, 공천개입, 부정부패우혹 또 장모 최은순의 일가 부정부패우 여러분들 마포대계에 서 있었던 김건이의 사진을 보고서 그것도 또 대통령실에서 뿌렸어요 119 구조대 가서 그분들 마치 자기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격려하고 경청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개선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 가는 건 좋아 가서 방문해서 격려하는 건 좋아 나쁘지 사진까지 찍어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왜 이런 행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답답함을 일으키고 검찰권을 장악했다고 검찰총장 자기 김진우 오빠하고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검찰총장 됐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는 겁니까 검찰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수사심의에서 다 무혐의 면죄부 주니까 국가 권력을 내가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를 분노하고 나를 악마라고 불러도 소용없어 그래서 나는 나갈 거야 남은 3년 대통령 권력 향유하면서 외국에도 나가고 외국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또 우리 엄마 최훈순 나의 비호하에 무슨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거야 누가 감히 건드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김건희 씨 현장 목소리에 항상 기기울이겠다 참 어디서 이런 건 배워왔고 말이죠 추석 동영상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나중에 대통령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 건가요 꿈도 야묻입니다 지금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김건희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 외교 일정, 어린이, 문화, 종교, 정신건강도 관련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검법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은 내 손악에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어떻게 수사할래 나 재산 60억 더 있겠죠 오빠와 엄마가 계속해서 잘 챙겨놓고 있을 겁니다 돈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뭘 들고 나가는지 뭘 갖고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군 1호기로 양평 종점 변경해서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평생 양평에서 차저도 지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경호시설에 140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스웰이라는 프랑스 혁명을 연구한 시카고 대학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바스티 합력 사건이라고 함락 사건, 루이 16세를 몰락시킨 프랑스 혁명 이 역사학자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사적 대사건, 프랑스 혁명같이 이 대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분노하고 어떤 분은 미치겠죠 정말 어떻게 마포대계의 김건희 사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학자인데요 스웰이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이고 그 파열 과정이 계속해서 1년 시리즈 형태로 나타나고 이런 경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난다 그 예로 프랑스 혁명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흥분, 끊임없는 활동마비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또 포기 이러한 감정과 감성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한꺼번에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 대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김건희씨 지금 당신이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자랑하는 것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켜켜이 쌓이는 것이고 이것은 폭발할 것이고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윤석열 집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적 대사건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의 부인 엘레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이 독재자 차우세스크는 나중에 아주 재판을 받아서 한마디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연설할 때마다 엘레나를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증언을 통해서 이 엘레나라는 부인이 남편 차우세스크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차우세스크의 악행 대부분이 엘레나가 기획하고 입안하고 남편인 차우세스크가 실행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닮은 꼴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는 당시의 혁명을 통해왔고 이 집단을 끌어내리고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 대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감정들이 국민의 감정과 분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 대사건 바로 프랑스혁명이었고 87년 6월 항쟁이었고 싸일구 혁명이었고 그리고 촛불혁명이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